제가 원래 처음에 벤치마크를 찍었을 때는 평가를 좋게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 평가를 조금 올린 이유가 계속 여러 경쟁 제품을 찍다 보니까 다시 번이 선녀다 약간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의외로 이 정도까지 만족하는 제품이 잘 없어요. 팔방링형 그런 키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짜다단 텐키리스 키보드를 가지고 왔는데 텐키리스 말고 풀배열 키보드도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제품 말고도 다른 라인업이 더 있긴 한데 오늘은 이 두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키보드 외형은 어디서 많이 본 키보드죠. 제가 한 몇 개월 전쯤에 소개를 했었던 한성 컴퓨터에서 나온 무접점 키보드인데 유일하게 무접점 키보드 중에서 눈쟁 대비 기준 무결점 그러니까 최고 등급을 받은 키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키보드 많이들 구매를 하시고 평들 자체를 굉장히 다 좋게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이 제품들은 그 제품의 후속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냥 후속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무접점에 물론 입력 지점을 설정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접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키보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핫한 키보드는 무슨 키보드입니까? 바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탑재된 아날로그 방식의 키보드가 굉장히 핫하죠. 그 아날로그 키보드 중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무접점 방식으로 나온 제품이 사실 몇 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했었던 후플에서 나온 리얼포스 GX1이라는 키보드 있었는데 그 키보드는 사실상 제 기준치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게이밍이라기보다는 사무용에 좀 더 가까운 그런 키보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제품은 그래도 게이밍을 할 수 있는 무접점 방식의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지원하는 키보드입니다. 제품명은 GK893B 프로가 텐키리스 모델이고요. 898B 프로 그리고 96% 모델도 있습니다. 근데 게이밍으로 쓰기에는 추천드리는 배열은 아니라서 오늘은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일단 이 제품 외관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외관은 이전 제품에 비해서 크게 뭐 바뀐 부분은 없어요. 거의 비스무리한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거 지금 버튼이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분해를 했다가 다시 조립을 하면서 잊어먹었어요. 이 버튼이 그 무선 전원 버튼인데 이것도 찾아야 돼요. 이거 어디 갔을까? 키캡도 염료승화 방식의 키캡을 사용을 하고 있고 스페이스바 앞쪽이 이렇게 좀 라운딩 처리가 돼 있는 그런 방식의 키캡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 제품을 받았을 때 저 제품 잘못 받았나 했어요. 이거 뒷면 돌려봤을 때 이제 모델명 적혀있는 게 만일에 이렇게 안 적혀 있었으면 진짜 그냥 동일 제품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키보드 풀배열이나 탱키닉스랑 동일하게 높이 조절 기능까지 탑재를 하고 있고요. 높이 조절이 1단, 2단, 3단으로 지원을 하고 고무 당연히 다 돼 있어가지고 그 키보드가 크게 밀리거나 하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근데 약간 조금 부실한 느낌이 조금 있긴 해요. 높이 조절 살짝 유격도 조금 있고 게이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실한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게임 하실 때는 올려두고 사용을 하셔도 키보드가 막 엄청 출렁출렁거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색상에 따라서 이렇게 한글 각인과 영문 각인이 색상이 다른 이런 모델이 있고요. 이렇게 색상이 똑같은 이런 모델도 있습니다. 사실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좀 단점으로 꼽던 부분이 이 제품이 키압이 35g 모델로 굉장히 키압이 낮은 그러니까 살짝만 눌러도 키가 들어가는 모델로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압이 좀 많이 낮아요. 이거를 제가 이제 또 정말 비싼 도둘고 산 장비를 가지고 키압을 디테일하게 계측을 해봤습니다. 키압 그래프를 봤을 때 초반에 키압이 살짝 높아졌다가 전체적으로 평행한 중간 부분인 키압에 거의 변경이 없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봤을 때 살짝 이렇게 솟는 그런 키압 그래프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키압 자체도 최소 18g에서 최대 30g 포스로 키압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아날로그 키보드에서 스위치 중에 제일 좋은 스위치라고 평가를 받는 게이트론 4의 제이드 마그네틱 스위치를 보시면 최소 26g에서 최대 42g 포스로 적당한 키압을 가지고 있으면서 리니어 스위치에 맞게 선형적으로 키압이 증가하는 곡선을 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론 9세대 KS20 오렌지도 34g에서 50g 포스 우칭 기본 스위치도 32g에서 52g 포스 그리고 우칭에서 출시하는 L40이라는 키압이 약한 스위치도 있는데 이거는 22g에서 36g 포스로 얘도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얘보다는 더 높은 키압을 가지고 있죠. 기계식 스위치에서도 이렇게까지 키압이 낮은 스위치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키보드에서 넘어오셔도 키압 부분에서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키감적인 부분은 어떠냐? 저는 이전 제품이랑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는 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전 제품 같은 경우는 왜냐면 하판을 보시면은 이 실리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바닥에 더 깔려 있거든요. 이게 중간에도 있는데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하판에는 실리콘이 깔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눌렸을 때 살짝 키감이 좀 다릅니다. 살짝 달라요. 그냥 살짝 다르고 조금 덜 딱딱한 느낌? 그래도 충분히 딱딱해요. 바닥이 그렇게 막 낭창거리는 느낌까지는 또 아니라서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스위치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클릭압이 낮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럭저럭 손의 부담 자체는 좀 덜하다. 스위치를 눌렀을 때 오는 부담감. 근데 오히려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피드백 자체로 느껴지는 게 좀 적기 때문에 손목이나 손가락을 띄우는데 힘을 써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피로감을 장시간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스테빌 같은 경우는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를 사용을 하고 무난하게 잡혀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좀 덜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시면 뭐 그냥 적당히 괜찮습니다. 사운드 자체는 사무형으로 썼을 때 딱히 피드백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죠. 보통 게이밍 쪽 아날로그 기보드를 사무실에 사용을 하면 소음적인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크게 없는 기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판 응답 속도 계측 결과부터 보시면은 펜키리스 모델은 약 3ms, 쿨벨 모델은 약 4ms 수준으로 펜키리스 모델이 키 스위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레피드 트리거를 탑재하지 않은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누르는 부분이랑 떼는 응속이 살짝 조금 차이가 있는데 누르는 응속에서는 거의 1ms 초반, 그리고 떼는 것도 거의 1ms 가까운 수준으로 레피드 트리거 있는 모델에 비해서 더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표준 편차 부분, 사실상 일반 모델이랑 레피드 트리거 탑재된 모델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키보드 같은 경우는 0과 1만 사용하는 디지털 방식의 제품들에 비해서 보통 응답 속도가 다 느려집니다. 메이저 회사들에서도 그냥 디지털 방식의 키보드를 출시하다가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키보드를 출시하면 응답 속도가 대부분 많이 느려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느려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느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레피드 트리거 탑재된 모델도 거의 실성능이 2000Hz급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유효 폴링 레이트 자체도 8KHz를 지원을 합니다. 유효 폴링 레이트 8K를 지원하는 기성품, 레피드 트리거 기능을 지원하는 기성품 제품이 거의 없거든요. 상급에서나 볼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무접점인데도 불구하고 유효 폴링 레이트를 8K를 지원을 한다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가 무선도 지원을 합니다. 무선을 이제 동글 그리고 블루투스 두 가지로 지원을 하는데 블루투스는 어차피 게이밍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연결만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동글로 연결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냐. 표기된 스펙상은 1000Hz라고 폴링 레이트는 표기가 돼 있는데 실제 계측을 했을 때는 사실상 실성능이 1000Hz의 한 3분의 1급 수준의 표정 편차밖에 나오지 않고요. 응답 속도 자체도 거의 19ms 수준으로 굉장히 느린 응답 속도를 보여줍니다. 사실상 게이밍으로 사용하라고 만든 유선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벨터 동글을 탑재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임하실 분들은 그냥 유선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날로그 키보드에서 중요한 부분 이 친구가 이 아날로그 부분에서 다른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들과 옵션 방식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보통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들 같은 경우는 입력 지점 그리고 래피드 트리거 기능 이렇게 두 개 사실상 래피드 트리거도 업다운으로 두 개로 분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총 세 가지 오편을 조절을 해가지고 입력 지점과 떼는 지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좀 특이하게 입력 범위의 시작과 끝을 정하고요. 그리고 래피드 트리거 기능의 입력 지점, 래피드 트리거 기능의 값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이게 무슨 얘긴가 싶었어요. 당연히 이 래피드 트리거 기능은 전 범위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비슷한 방식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가 이 친구가 있습니다. 3키만 지원하는 사유 디바이스라는 데서 나온 O3C라는 이 아날로그 방식 키보드가 어느 정도는 비슷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스위치가 실제로 입력될 수 있는 이 범위 자체도 지정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입력 지점 따로 설정하고 래피드 트리거 지점을 따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두종 같은 경우도 디테일하게 따로 설정할 수 있고 근데 오히려 너무 옵션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귀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 친구는 입력 지점 자체를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입력 범위 자체만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입력 범위 같은 경우도 최소치가 0.8mm 그리고 끝부분 최대치가 3mm로 이렇게 조금 범주 자체가 뭐 한 0.1, 0.2 뭐 이렇게까지 높게 설정이 되는 게 아니고 최소치 자체도 굉장히 낮게 내려와야만 입력이 될 수 있게 설정이 돼 있고 끝부분 바닥 근처에서는 또 작동이 제대로 안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어느 정도 좀 이상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튼 입력 범위를 조절을 했을 때 실제 입력되는 지점 있죠? 입력되는 지점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래피드 트리거도 그 위에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입력 범위보다 아래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옵션값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입력 지점을 거기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는데 최소치인 0.8mm로 세팅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0.8mm보다는 살짝 더 뒤로 가야 실제 입력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입력 지점 설정하는 친구들은 최소치가 0.1, 0.2까지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죠. 물론 대부분 상급 제품들이 그렇게 지원하고 이 제품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중급 정도 제품들도 0.33mm 정도에서 입력 지점을 보통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친구는 조금 더 입력 지점 부분에서는 다른 키보드들에 비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래피어 트리거 기능을 0.3부터 1.0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최소치인 0.3으로 설정을 했을 때도 래피어 트리거 기능이 0.51mm 그러니까 설정한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져야 입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희한한 건 여기서 또 중간 입력 있죠? 중간 입력되는 부분은 이게 계측을 여러 번 했을 때 이게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0.35mm에서 0.56mm 사이에서 왔다 갔다 입력이 되긴 하던데 아날로그 정확도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래피어 트리거 기능을 0.7로 했을 때는 1점대 초반 정도로 작동을 해서 0.83.0, 0.7로 세팅을 했을 때 대략 1점대 초반에서 입력 지점과 래피어 트리거 기능 둘 다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래피어 트리거 기능을 요즘 프로들 쓰는 거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을 하는 것보다 적당히 올려서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최소치로 설정을 해서 좀 더 남들보다 빠르게 반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날로그 최소치 자체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래피어 트리거 키보드들이 사실 저렴하게 나온 제품들이 이런 아날로그 정확도 부분도 대부분 구린데 채터링 부분이 조금 심각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오입력 되는 부분 한 번 눌렀는데 두 번 작동이 떼는지 눌렀다 떼는데 떼는 게 제대로 작동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 부분에서만큼은 나쁘지 않다. 근데 제가 뭐 그렇게까지 장기간 사용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 말고 다른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리플로우에서 나온 E1 프로 시리즈 이 제품들이랑 비교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프리플로우가 한성이 자회사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제품은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상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판매 가격 자체는 만 원이 더 저렴하죠. 프리플로우 제품이. 그리고 여기는 키압이 35g밖에 판매를 안 하고 있지만 프리플로우 모델은 30g, 40g 두 가지로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그 제품을 구매한다고 40g 모델로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거 35g 모델이라고 하겠지만 실제 계측했을 때 거의 최애도가 30g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키압이 너무 과하게 가볍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무거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하이엔드 제품, 예를 들어서 우팅이 있을 거고 그리고 헌트맨 V3 프로, 커세어의 K70 맥스, 베놈, 락카 등등이 있을 텐데 보통 그 가격대의 제품하고 비교할 제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이밍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품은 중급형, 한 15에서 한 20 정도의 왔다 갔다 하는 중급형 제품들이랑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격대에 있는 제품 중에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는 드렁크 디어사의 키보드가 되겠죠. G60, G65, H5 이렇게 있습니다. 평균 응답 속도 부분은 사실상 두 개의 제품이 거의 비슷하고 표준 편차, 실제로 실성능을 뽑을 수 있는 성능으로 봤을 때는 그 친구는 1000Hz급 제품이고 이 친구는 8K 지원하고 2000Hz급 성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 부분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란트 같은 게임을 완전 빡겜을 한다고 하면 드렁크 디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저렴하게 가면 ATK68 이런 쪽 키보드를 사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사무용이나 랩필 트리거 찍먹 정도만 하고 범용적으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전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무선 블루투스도 지원하고 키감, 소음 자체 부분도 나쁘지 않고 6각형은 아니고 한 5각형쯤 차있는 약간 그런 팔방민형 그런 키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원래 처음에 벤치마크를 찍었을 때는 평가를 좋게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 평가를 조금 올린 이유가 계속 여러 경쟁 제품을 찍다 보니까 다시번이 선녀다 약간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의외로 이 정도까지 만족하는 제품이 잘 없어요. 보통 아날로그 안정성 부분에서 대부분 다 탈락을 하더라고요. 채터링이 심하게 생긴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가격이 18만 9천원, 19만 9천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구입했던 초기 특가 가격은 13만 5천원인가 그렇습니다. 출시 특가로 팔았을 때 프리플로우 제품도 그렇고 요쪽 제품도 그렇고 조금 많이 저렴하게 팔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격으로 구매를 하셨다면 국내 구매 제품치고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성의 GK89XB 프로 시리즈 소개를 해드렸고 사실상 이제 저가형 중에서 레페르 트리거 기능에 뭔가 특화가 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마 레페르 트리거 기능에 조금 더 특화된 저가형 제품 중에 제가 좀 추천을 하는 제품을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영상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